이 공대 출신의 취업난이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닌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공대 출신이 취업난에 시달리는 것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이 공대 출신이 취업 과정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는다는 통계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더 안타까운 게 현실인데요. 하지만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든 자기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해야겠습니다. 상금의 50%를 기부하는 21세기 청년 프로젝트 퀴즈 대한민국. 오늘도 퀴즈 영웅에 도전하는 여섯 분과 함께 그 본격적인 문을 열겠습니다. 1라운드 스피드 퀴즈입니다. 도전자들이 나와서 두 문제씩을 푸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5만 원, 두 번째 문제는 10만 원의 상금이 걸려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들 한 분씩 만나보죠. 먼저 올 겨울 스키와 보드는 제가 확실히 책임집니다. 스키 렌탈업을 하는 박찬규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열과 성을 다하는 자세로 퀴즈에 임하겠습니다. 지아이오! 반갑습니다. 열과 성을 다하시겠다. 끝부분에 지아이오라고 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중국어로 한문을 더할 가짜에 기름 유자를 써서 화이팅이라는 뜻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전공하는 학생이신데 방학 동안에는 스키 장비도 빌려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목표는 어디까지 잡으셨나요? 세 번째로 떨어지는 게 목표입니다. 아하, 세 번째로 살아남는 것도 아니고. 그럼 말씀대로 세 번째로 떨어질지 한번 지켜보죠. 자, 문제 드립니다. 다이타네코가 침몰한 곳은 태평양이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정답입니다. 다이타네코가 첫 출항한 나라는 어디일까? 정답은 영국입니다. 정답입니다. 잘 통과하셨습니다. 잘해주십시오. 자, 이번 출연자는 나를 얕보지 마세요. 이젠 의젓한 중학생이 된다고요. 대구 중앙중학교 입학 예정인 최성훈 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가면 된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초등학교는 졸업했고 중학교에 입학할 예정인 거죠? 네. 이야, 그래요. 조금만 더 일찍 나왔으면 초등학교 재학 중에 나오는 정말 초등학생이 출연하는 그 신기록을 세울 뻔했는데. 자, 오늘 목표는 어디까지 잡았어요? 3라운드입니다. 3라운드. 집에서 풀 때도 3라운드 문제까지는 너끈하게 풀었나요? 네. 아, 그래요. 자, 굉장한 자신감이 느껴지는데 실력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소설 주인공 톰 소요와 허클베리핀은 친구 사이다. O입니다. 정답입니다. 소설 톰 소요의 모험, 허클베리핀의 모험을 쓴 작가는 누구일까? 해밍 A입니다. 답은 마크 트웨인이죠. 자, 원아웃입니다. 잘해주십시오. 자, 이번 출연자는 시집가란 말은 노, 노처녀란 말은 더더욱 사절합니다. 중애 제약에 근무하는 이화연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신있게, 당당하게, 쿨하게. 네, 그래요. 자, 노처녀란 말을 사절하신다고 했는데 요즘 화려한 싱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본인한테 어울릴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 인터넷상에 가입되어져 있는 여러 동호회에서 제 아이디가 화려한 싱글입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오늘 성적하고 결혼 문제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잘 되면 결혼하고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어떤 실력일지 문제 드립니다. 현재 유통되는 우리나라 지폐에는 조선시대 인물만 있다. 답은 O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동전에 있는 조선시대 인물은 누구일까? 답은... 세계 이왕입니다. 이순신 장군이죠. 자, 원아웃입니다. 잘해주십시오. 자, 이번 출연자는 여러분 올해는 꼭 부자 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머니투데이 신문기자 배성민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오늘, 내일 가족 모두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어제, 오늘, 내일 가족 모두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무슨 뜻일까요? 어제는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들이고요. 현재 있는 가족은 집사람과 장인, 장모님 그리고 미래의 가족은, 내일 미래의 가족은 아직 집사람 퇴중에 있는 제 아이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아기 아빠가 되는군요. 미래의 가족까지 생각하는 마음으로 잘 푸시기 바랍니다. 네. 네, 문제 드립니다. 회색과 화양을 섞으면 검정이 된다. 답은 X입니다. 정답입니다. 우리나라 신호등에 사용되는 색은 모두 몇 가지일까? 답은 세 가지입니다. 정답입니다. 잘 통과하셨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이번 출연자는 아빠와 남자친구에게 저의 예쁜 얼굴을 보여주고 싶어요. 이화여대 사회생활학과 2학년 김계리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파이팅! 아빠, 꼭 퀴즈 여봉 돼서 아빠 꼭 뵈러 갈게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버님이 어디 멀리 계신가 보죠? 네, 지금 스페인 라스팔마스에서 선박 기관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멀리 계시네요. 오늘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네, 얼마 전에 전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뭐라고 하시든가요? 너무 좋아하시면서 꼭 아빠 뵈러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멀리 계신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잘 푸시기 바랍니다. 문제 드립니다. 박녀는 방정맞은 나이라는 뜻이다. 답은 X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약관은 몇 살을 뜻하는 것일까? 답은 20사입니다. 정답입니다. 잘 통과하셨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출연자입니다. 논술의 제왕, 오늘은 퀴즈 영웅에 도전한다. 담양 한빛고등학교 국어교사 김용남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담양 한빛고 4기들에 졸업을 축하하면서 얘들아 사랑해! 네, 좋습니다. 자, 고3 졸업식이 언제인가요? 네, 모레입니다. 모레요? 네. 네, 그래요. 나온다고 하니까 주변 학생들 반응이 어떻던가요? 기대하죠, 아무래도. 글쎄, 그런데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별로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에게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오늘 선생님의 성적에 따라서 모레이스를 졸업식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자,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축구에서 A매치란 국가대표팀 간의 경기를 말한다. 답은 O입니다. 정답입니다. 이탈리아 월드컵 대표팀을 흔히 아주리 군단이라고 한다. 여기서 아주리는 무슨 색을 뜻하는 말일까? 푸른색을 뜻합니다. 정답입니다. 잘 통과하셨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1라운드에서 70만 원의 상금이 누적된 가운데 이제 퀴즈 대한민국 2라운드입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단계별 문제를 푸는데요. 각 단계별로 2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의 상금이 누적됩니다. 현재까지 최성훈 군과 이화연 씨가 원아웃 상태입니다. 자, 2라운드 1단계 연상 퀴즈부터 드립니다. 다음에서 연상되는 것은 무엇일까? 단무지, 소풍, 가수 더 자두. 정답은 김밥입니다. 김밥 정답입니다. 최성훈 군 문제 드립니다. 다음에서 연상되는 것은 무엇일까? 백미, 모나리자, 송승헌. 눈썹입니다. 눈썹 정답입니다. 이화연 씨 문제 드립니다. 다음에서 연상되는 것은 무엇일까? 마누라, 요금, 주책. 밥은 바가지입니다. 바가지 정답입니다. 배성민 씨 문제 드립니다. 다음에서 연상되는 것은 무엇일까? 들꽃, 일편단심, 홀씨. 밥은 민들레입니다. 민들레 정답입니다. 김계리 씨 문제 드립니다. 다음에서 연상되는 것은 무엇일까? 시루, 해장국, 악보. 밥은 콩나물입니다. 콩나물 정답입니다. 김용남 씨 문제 드립니다. 다음에서 연상되는 것은 무엇일까? 글러브, 링, 김득구. 권투입니다. 권투 정답입니다. 네, 1단계 문제는 가볍게 통과하셨습니다. 2단계 어떤 변화가 생길지 네티즌 제공 퀴즈 문제 드립니다. 흑단 같은 머리라고 할 때 흑단은 무엇일까? 1, 나무의 일정. 2, 암석의 일정.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나무의 일정 정답입니다. 네, 그렇죠. 가구나 악기, 또 지팡이의 재료로 쓰이는 나무가 흑단인데요. 나무 줄기의 중심부에 있는 단단한 부분이 진한 검은색이라고 하죠. 자, 최성훈 군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다리의 개수가 더 많은 동물은 무엇일까? 1, 개. 2, 거미. 1번입니다. 1번, 개. 정답입니다. 자, 개가 다리가 몇 개죠? 10개입니다. 아, 거미는요? 8개입니다. 예, 그래요. 정확합니다. 자, 이화연 씨 문제 드립니다. 홍길동 씨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출생 신고할 때 아들의 이름을 홍길동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 1, 있다. 2, 없다. 답은 2번, 없다입니다. 2번, 없다. 정답입니다. 출생 신고 시에는 동일한 호적에 동일한 이름은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배성민 씨 문제 드립니다. 사위를 백년 손님이라고 하는데 어떤 뜻일까? 1, 언제나 깎듯이 대해야 할 어려운 손님. 2, 한평생 만나도 반가운 손님. 답은 1번입니다. 1번, 언제나 깎듯이 대해야 할 어려운 손님. 정답입니다. 자, 김계리 씨 문제 드립니다. 노숙자와 노점을 한자로 쓰려고 한다. 어떤 노자를 써야 할까? 1, 이슬로. 2, 길러. 답은 1, 이슬로입니다. 1번 이슬로. 정답입니다. 자, 김용남 씨 문제 드립니다. 영화 제목으로도 유명한 카사 블랑카는 모로코의 항구도시다. 여기서 카사는 집을 뜻하는데 블랑카는 어떤 색을 뜻할까? 1, 빨강. 2, 하향. 답은 2번, 하향입니다. 2번, 하향. 정답입니다. 네, 그래요. 배성민 씨. 아까 4위는 백년손님 문제를 맞히셨는데. 네. 처가에 가면 어떻게 백년손님 대접을 잘 받으십니까? 너무 제가 죄송스러울 정도로 많이 고맙게 해주셔가지고요. 항상 고마움을 표해야 되는데 제가 잘 그런 걸 못해서요. 이 자리에서 많이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 어떻게 해주시는데요? 뭐 아직 집사람이 음식 솜씨가 많이 부족한데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꼭 가야 되고요. 그리고 저를 큰아들처럼 대해주셔가지고요. 많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처가에 가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식생활 개선이군요. 뭐 그것도 먹는 것이 중요하니까 중요한 이유죠. 그렇죠. 영양 보충을 위해서 또 처가에 가신다. 좋습니다. 김계리 씨, 성함이 상당히 독특하신데요. 게리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예, 개수나무 개자에 이로울리인데 이로울리가 캐넬리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수나무를 캐낸다 이런 뜻인데 개수나무가 달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달에 있는 개수나무를 캐내는, 즉 꿈을 캐낸다. 그래서 꿈을 성취하라는 의미입니다. 와, 그러니까 달에 있는 개수나무를 뽑듯이 꿈을 이루어라. 정말 좋은 뜻이네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목표는 어디까지 잡으셨나요? 아버지를 뵙기 위해서 스페인에 갈 자금 마련만 그래도 만족하겠습니다. 그래요. 최성훈 군. 퀴즈 대한민국 사상 최연소 출연자로서 지금 문제를 잘 풀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 다 누나, 큰누나뻘이고 큰형뻘인데 어떻게 같이 문제 풀기 괜찮아요? 예. 나이보다 의젓하다는 얘기 많이 안 듣습니까? 잘은 못 듣는데. 많이 못 들어요? 네. 그런데 저 주변에 사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막 떨고 그러는데 전혀 안 떠는 모습이 너무 의젓해 보여요. 우리 최성훈 군이 과연 오늘 얼마만큼의 실력을 보여줄지 전국의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텐데 저도 참 궁금합니다. 일단 2단계까지 마친 현재 최성훈 군과 이화연 씨가 원아웃 상태에 다른 분들은 다 잘 풀고 계십니다. 이제 3단계 객관식 문제 박찬규 씨부터 드립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카카 듀는 우리나라 사람이 개업한 최초의 이것. 제비는 신 이상이 종로에 개업한 이것. 1. 서점 2. 다방 3. 미용실 4. 무도장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다방 정답입니다. 최성훈 군 문제들입니다. 다음 중 맹모삼천지교와 관련 없는 장소는 어디일까? 1. 절 2. 글빵 3. 시장 4. 묘지 1번입니다. 1번 절 정답입니다. 최성훈 군 혹시 맹모삼천지교에서 그 순서 압니까? 이사 간 순서? 예. 예. 시장과 묘지 글빵입니다. 5가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처음에 묘지에 갔다가요. 그 다음에 시장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글빵으로 옮깁니다. 순서는 조금 혼돈됐나 봐요. 그래요. 자 이화연 씨 문제들입니다. 다음 중 일본에서 들어온 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1. 오뎅 2. 바리캉 3. 노가다 4. 다대기 답은 4번 다대기입니다. 4번 다대기. 아닙니다. 답은 2번 바리캉인데요. 바리캉은 프랑스 말입니다. 머리를 깎는 기구. 제조회사의 이름 상표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죠. 자 오뎅은 어묵 그리고 노가다는 인부. 다대기는 다진 양념으로 순화해서 쓰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화연 씨 투아웃이 됐습니다. 이제 배성민 씨 문제 드립니다. 이달 16일부터 벽지나 페인트 같은 건축 자재물에 오염물질이 방출되는 정도에 따라 이 인증 마크가 부착된다. 어떤 마크일까? 답은 2번입니다. 2번 아닙니다. 답은 3번 클로버 마크입니다. 자 HB 헬스 빌딩 마크라고 하는데 친환경 건축자재 품질 인증제 이 클로버를 5개까지 붙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배성민 씨도 이렇게 해서 원아웃 상태가 됐습니다. 김계리 씨 문제 드립니다. 미국 러시모어 산에는 미국 대통령 4명이 조각돼 있다. 이 산에 조각되어 있지 않은 대통령은 누구일까? 1. 링컨 2. 워싱턴 3. 트루먼 4. 루즈벨트 답은 3번 트루먼입니다. 3번 트루먼 정답입니다. 자 그렇죠 워싱턴 제파선 루즈벨트 링컨 순으로 조각이 돼 있습니다. 김용남 씨 문제 드립니다. 우리나라 기념일 중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것은 무엇일까? 1. 한글날 2. 스승의 날 3. 학생의 날 4. 어버이날 답은 1. 한글날입니다. 1번 한글날 정답입니다. 이화연 씨는 오늘 나오기 전에 친구하고 무슨 약속을 하고 나오셨다고 했는데 결혼 아직 안 한 친구인가요? 네. 어떤 약속을 하셨는데요? 친구하고 아주 오래되고 제일 친한 친구인데요. 둘 중에 아마 누가 하나가 먼저 시집을 가면 너무 섭섭하고 의지가 안 될 것 같아요. 집에서 더 부모님도 아시는 친구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누가 먼저 시집 가면 어떡하냐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친구랑 그래서 혹시 너나 둘 중에 하나 누가 시집을 먼저 가면 우리 남는 사람이 좀 그러니까 우리 시집 한 대 사주고 시집 갈 사람은 가는 걸로 하자. 그렇게 저 특정 상표를 말하시면 저희가 방송에 낼 수가 없습니다. 경찰을 한 대 사주기로 하셨다 뭐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 친구가 오늘 응원을 왔네요. 네. 그래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둘 다 시집 가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그럼 차선물 할 기회는 별로 없을 것 같다. 네. 혹시 지금 독신주의를 선언하신 건 아니고요? 그렇게 뭐 거창하게 선언 같은 건 안 했고요. 뭐 더 시간이 지금이 아니라 한 10년쯤 더 지나서라도 그때라도 나는 이 사람하고 꼭 한번 결혼해봐야 되겠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결혼할 생각이고요. 그런 사람이 아마 평생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혼자 살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정말 느낌이 딱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땐 결혼을 해보겠다. 그래요. 자 그런 분은 언젠가는 꼭 만나시길 바라면서 자 4단계부터는 주관식 문제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다음 설명과 관련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노벨 평화상 시상식이 열리는 것. 북쪽 길이라는 의미.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상실의 시대의 원제. 네. 정답은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 정답입니다. 최성훈 군 문제들입니다. 다음은 e스포츠에서 사용되는 기술 이름들이다. e스포츠는 무엇일까? 차돌리기, 오금당기기, 호미거리. 씨름입니다. 씨름 정답입니다. 이화연 씨 문제들입니다. 다음에서 공통으로 설명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사람 혈액의 약 0.9%의 성분은 이것. 껍질을 깎은 사과를 누렇게 만드는 산화작용을 막아주는 이것. 로마 시대의 분위기와 관리에게 봉급으로 준 것. 답은 소금입니다. 소금 정답입니다. 배성민 씨 문제들입니다. 지금 흐르는 노래의 제목이기도 한 이 말은 잘 챙겨서 간수함 또는 마무리라는 의미를 가진 순우리말이다. 어떤 말일까? 답은 갈무리입니다. 갈무리 정답입니다. 김계리 씨 문제들입니다. 다음에서 공통으로 설명하는 이곳은 어디일까? IAEA의 핵사찰을 받은 북한의 이곳 핵시설. 이곳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길에 뿌리오리다. 답은 영변입니다. 영변 정가입니다. 김용남 씨 문제들입니다. 중국의 전통 술인 고량주는 이 곡식을 이용해 만든 술로 고량은 이 곡식을 의미한다고 한다. 어떤 곡식일까? 조입니다. 조? 아닙니다. 답은 수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김용남 씨 원아웃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용남 씨, 지금 계신 데가 대안학교이지 않습니까? 글쎄요, 일반인들이 좀 생소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어떤 학교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한마디로 얘기하기 힘든 재미있는 학교입니다. 재미있는 학교.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을 3년 내내 가르치신 건가요? 네, 1학년 때 1학년 맡았고 2학년 때 2학년, 3학년 때 또 3학년. 그러면 정말 누구보다 잘 아시겠네요. 네, 그렇죠. 떠나보내기도 참 쉽지가 않을 텐데. 그 친구들 혹시 모레 졸업을 하는데 선생님으로서 선물 같은 것도 준비를 하셨습니까? 여기서 우승하면 있는 거고. 그렇군요. 아유, 또 졸업하는 제자들이 지금부터라도 응원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박찬규 씨. 스키 엔탈업은 어떻게 이번 겨울에 잘 됩니까? 아니요, 경기가 워낙 불황이라서 잘 되지는 않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스키를 빌리러 오는 분 중에서 혹시 조금 미숙한 분은 직접 지도도 해주고? 네, 물론 아주 F10분에 한해서만. 아, 그렇군요. 제자는 몇 명이나 길러냈습니까, 스키 쪽에? 제 여자친구가 보고 있는 가게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고요. 일단 손가락 깨쓰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5단계 어떤 변화가 생길지 박찬규 씨부터 문제드립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영어 단어는 무엇일까? 구매는 하지 않으면서 각종 할인 쿠폰과 무료 서비스만 챙기는 카드 업계 얌체 회원, 이것 피커. 크기가 작아 먹기 편한 토마토를 부르는 이름, 이것 토마토. 정답은 방울입니다. 방울, 아닙니다. 공통으로 들어갈 영어 단어라고 했는데요. 답은 체리입니다, 체리. 자, 이렇게 해서 박찬규 씨도 원아웃이 됐습니다. 최성훈 군 문제들입니다. 다음에서 공통으로 설명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어린이에게 이것을 늘 많이 먹이는 일이다. 이것은 늘 가장 완전한 식품이다. 정답은 우유입니다. 우유 정답입니다. 자, 이화연 씨 문제들입니다. 이 말, 신의 뜻이라면 부크라, 네일, 말레시, 걱정 말아라. 아랍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말 중 특히 이 말은 일상적인 인사말로 쓰인다. 이 말은 무엇일까? 5초 드립니다. 아쉽습니다. 신의 뜻이라면 답은 인샷라죠. 자, 이화연 씨 이렇게 해서 아깝게 탈락하고야 말았습니다. 정말 독신 생활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잘 풀려가시기를 기원하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초등학생도 있는데 제일 먼저 떨어져서 아마 회사 생활하는데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민 씨, 문제들입니다. 다음에서 공통으로 설명하는 영어 단어는 무엇일까? 카르넴 레바레 즉 고기를 먹지 않는다 라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 브라질의 리우 이탈리아의 베니스가 대표적인 이것의 도시 답은 축제입니다. 축제? 아닙니다. 아, 영어 단어라고 역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예. 답은 카니발입니다. 예, 리우 카니발 유명하죠. 자, 배성민 씨도 이렇게 해서 투아웃이 됐습니다. 김계리 씨, 문제들입니다. 이건 나무에서 떨어지면 3년 내 중상을 입는다. 이것에 관해 민가에 내려오는 속설이다. 이것은 비타민과 당분이 풍부해 가을철과 겨울철에 즐겨 먹는 과일이다. 많이 먹으면 변비에 걸리기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답은 사과나무입니다. 사과나무, 아닙니다. 답은 감이죠. 감나무입니다. 김계리 씨가 이번 문제는 정말 감을 못 잡으신 것 같아요. 원아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김용남 씨, 문제들입니다. 다음은 모두 이것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제목에도 공통으로 이것이 들어간다. 무엇일까? 백남준의 작품, 이것은, 는 가장 오래된 TV이다. 이중섭의 작품, 이것, 와, 과, 까마귀. 답은 달입니다. 달, 정답입니다. 최성훈 군, 아까 우유 문제 맞췄는데요. 우유 많이 먹고 컸어요? 네. 그래요. 근데 우유를 먹은 게 퀴즈 푸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 우유를 많이 먹어서 신체 부위 중에 특별히 남들보다 더 큰 데가 있다면서요? 이거. 아, 머리가 크대요? 네. 예. 별명 같은 거 있어요? 예. 어떤? 대두요. 대두? 네. 아, 큰 머리? 네. 아니, 그, 큰지 작은지 직접 어떻게 대봤습니까? 예, 줄자로 대봤는데. 줄자로, 아, 줄자로 이렇게 빙 둘러가면서 몇 센치가 나오던가요? 60cm 나왔어요. 60cm. 친구들은 보통 얼마나 나오던가요? 평균 45에서 46 정도. 아, 크긴 크네요. 그래요. 하지만 보통 머리가 큰 사람들이 또 똑똑해요. 머리가 좋습니다. 저, 배성민 씨. 네. 퀴즈 대한민국 예고편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으시다면서요? 지난 설날 특집에 형하고 같이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예고편에는 나갔는데 본방송에서 안 나가서 사람들이 너가 결국 사기를 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다시 도전을 해서 아니면 제가 많이 바랬는지 다시 연락을 주셔가지고요. 여러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곧 아기 아빠가 된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예, 그래요. 정말 4천만이 다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렇군요. 자, 어떤 두 분이 3라운드에 진출할지 지금으로서 감 잡기가 참 어려운데요. 자, 이제 문제를 틀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찬규 씨부터 문제 드립니다. 답은 금석학입니다. 금석학 정답입니다. 최성훈 군 문제 드립니다. 오스트레일리아가 원산지인 이 나무는 대량의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 나무 주변에는 모기의 유충이 자라지 않아 간접적으로 말라리아를 퇴치하는 역할을 한다. 영국 사람들은 이 나무를 검트리라고도 하는데 코알라가 좋아하는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정답은 유칼리나무입니다. 유칼리나무 정답입니다. 자, 배성민 씨 이번 문제 꼭 맞춰야 됩니다. 문제 드립니다. 이 여인은 중국 고대의 4대 미인 중 한 사람으로 한때 병에 걸려서 눈살을 찌푸리곤 했는데 당시 여자들이 그 표정마저 흉내낼 정도로 절세의 미를 자랑했다고 한다. 춘추시대에 월국의 미인이었던 이 여인은 누구일까? 답은 서씨입니다. 서씨 정답입니다. 자, 이제 김계리 씨 문제 드립니다. 육류, 해조류 등에서 섭취할 수 있는 이것은 효모를 이용하여 유기적으로 배양해 식품용으로 사용한다. 이것의 주된 작용은 세포의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이며 1817년 스웨덴의 화학자 베르철리우스가 처음으로 발견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달의 여신의 이름을 딴 이것은 무엇일까? 답은 칼슘입니다. 칼슘 아닙니다. 답은 셀레니움이죠. 자, 이렇게 해서 김계리 씨도 투아웃이 됐는데요. 자, 김용남 씨가 어떻게 될지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특정의 인물을 외교사절로 임명하기 전에 상대 나라의 이의 여부를 주의하는 국제적인 관례를 말한다. 주로 이것의 승인 요청은 비공식적으로 각 나라 간에 타결하는 것이 상대인데 이것을 받은 사람을 페르소나 그라타라고 한다. 타국의 외교사저를 승인하는 일인 이것을 외교 용어로 뭐라고 할까? 답은 아그레망입니다. 아그레망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단계까지 모두 푼 현재 박찬규 씨, 최성훈 군, 김용남 씨가 원아웃 그리고 배성민 씨, 김계리 씨가 투아웃이 되면서 배성민, 김계리 씨 두 분이 그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남자친구가 지금 군대에 가 있는데 이 방송을 볼 수 있을지 안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라고, 화이팅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동근아, 화이팅! 3라운드에 올라갈 두 분 여기 남은 세 분 중에 있습니다. 최성훈 군 네 아, 정말 기특합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를 졸업한 실력에 이 정도까지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는 거 참 대단한데요. 본인 스스로도 내가 참 대단하구나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뭐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아,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다? 좀 더 보여줄 게 많다?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보통 때 보통 때? 네 아, 그래요. 보통 때만큼은 하고 있는 것 같다. 박찬규 씨,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 목표가 아까 전에 나올 때부터 제가 세 번째로 떨어지는 게 목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실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바라지 않은 일이 일어날 거였습니다. 농담입니다. 혹시 저 네 번째로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따져 묻겠습니다. 네, 그래요. 김용남 씨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네. 문명에 맡기겠습니다. 네. 참 흥미진진한 대결입니다. 어떻게 될지 자, 동점자 퀴즈 드립니다. 유교의 기본 덕목은 3강 오륜이다. 그렇다면 3강은 군이신강과 부위자강. 그리고 김용남 씨 빨았습니다. 답은 부위 부강. 부위 부강. 정답입니다. 3라운드에서 김용남 씨와 맞붙을 한 분 누가 될지 문제 드립니다.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 쓴 용기에 내용물만 다시 채워서 쓰는 이 제품이 인기다. 최성훈 군 빨랐습니다. 답은 리필입니다. 리필 정답입니다. 사랑하는 데 있어서 승부의 세계는 나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일은 없고 제가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었기 때문에 결과에 승복합니다. 라운드 3라운드 진출자 두 분을 만나봅니다. 먼저 최연소 퀴즈 영웅을 꿈꾼다. 최성훈 군입니다. 화이팅! 아내와 학생들에게 뭔가를 보여준다. 김용남 씨입니다. 미터! 지난주에 이어서 3라운드가 다시 교사와 학생의 대결이 됐습니다. 한 문제에 500만 원이 걸려있는데요. 오늘은 얼마만큼의 상금이 쌓일지 기대됩니다. 2라운드까지 적립된 2,670만 원에서 3라운드를 시작할 텐데 먼저 문제를 고를 순서를 결정할 OX 퀴즈를 드립니다. 골치가 아프다고 할 때 골치는 치아를 말한다. 자, 김용남 씨가 빨랐습니다. 답은? X입니다. X 정답입니다. 그렇죠. 골치는 머릿골에 낮춘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라운드는 김용남 씨의 선검으로 시작될 텐데 10개의 제시어 중에 한 가지 골라주시죠. 이라크 하겠습니다. 이라크 시사상식 문제입니다. 이라크 복구 사업 참여 지금 서둘러야 한다. 이 기간은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1962년 설립됐다. 이 기간은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과 박람회 참가, 시장 개척단 파견 등 대외 무역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최근에는 우리 기업의 이라크 복구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기간의 이름은 무엇일까? 답은 코트라 하겠습니다. 코트라. 정답입니다. 네, 코트라. 코리아 트레이드 인베스트먼트 프로모션 에이전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입니다. 자, 1대0으로 김용남 씨가 앞서면서 누적 상금은 3,170만 원이 됐습니다. 자, 최성훈 군이 동점을 만들지 제시어 골라주시죠. 예언자로 하겠습니다. 예언자, 문학문제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예언자는 마르크스가 아니라 악령의 저자다. 인간의 내면을 탐색하는 넋의 리얼리즘 기법으로 근대 소설의 진정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평가를 딛는 이 작가에 대해 알베르 카미가 한 말이다. 악령, 지하생활자의 수기, 죄와 벌 등의 작품을 통해 인간에 대한 고찰과 선악의 본질을 꿰뚫고 짜했던 이 소설가는 누구일까? 정답은 도스토에프스키입니다. 도스토에프스키 정답입니다. 1대1 동점이 되면서 부적성금 3,67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성훈군, 도스토에프스키 작품 읽어봤어요? 죄와 벌을 조금 읽어봤습니다. 죄와 벌을 읽어봤군요. 평소에 책 읽는 거 좋아합니까? 네. 그래요. 보통 한 달 동안 몇 권 정도 읽어요? 하루에 대여섯 권 정도 읽으니까 하루에 대여섯 권을 그래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한 게 독서를 한 게 퀴즈 실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됐군요. 네. 그래요. 오늘 그 독서의 힘이 참 발휘되고 있습니다. 이제 김용남 씨가 앞서 나갈지 제시어 골라주시죠. 한용훈 하겠습니다. 한용훈 일반상식 문제입니다. 당신은 이 꽃 피기 전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한용훈의 이 시 중에서 탁 트인 바다와 넓은 백사장이 있는 해변가에서 줄어볼 수 있는 이 꽃은 가시가 많고 꽃잎이 아름답다. 바닷가 모래 땅에서 자라나는 이 꽃의 열매는 약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꽃은 어떤 꽃일까? 답은 해당화 하겠습니다. 해당화. 정답입니다. 김용남 씨는 볼 때마다 부인을 보고 참 문제를 맞힐 때마다 좋아하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오늘 응원단도 달랑 부인 한 분 오셨어요. 일당백입니다. 일당백으로. 제 처음만 있으면 인생 전체가 행복합니다. 와 그래요. 어디가 그렇게 예뻐 보이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그렇죠. 가장 딱 하나를 꼽고다 가면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요? 네. 최성훈 군이 다시 동점을 만들지 제시어 골라주시죠. 하약해로 하겠습니다. 하약해. 의학상식 문제입니다. 한약을 먹을 때 생물을 먹으면 머리가 하약해 된다. 이 속설은 한약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이것이 무와 상극이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이것은 사물탕의 주요 약재로 쓰여 조혈 작용을 하는데 구증구폭에 의해 제조되는 이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숙지황입니다. 숙지황 정답입니다. 2대2 다시 동점이 되면서 누적 상금은 4,67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최성훈 군 한약 먹었어요? 어렸을 때? 지금도 먹고 있는데 지금 먹고 있어요? 네. 한약 누가 사줬어요? 우리 아버지가요. 아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네. 예. 그래요. 아버지께서는 우리 성훈 군이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세요? 판검사. 판검사? 네. 많은 부모님들의 소망이죠. 그런데 정작 최성훈 군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생명공학자. 생명공학자? 이야 그래요. 아니 왜요? 일찍 죽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게 하려고요. 아 그래요. 사람들을 다 오래 살고 그렇게 만들려고요? 네. 병 없이? 네. 생명공학. 요즘에 생명 복제도 하고 살아있는 생명체를 복제하고 그러는데 본인을 복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 징그러워서 못하겠네요. 아 징그러워요. 네. 나 같은 사람은 나 혼자로 조카다. 아 그래요. 현재까지 팽팽한 대결이 이어지고 있는데 김용남 씨가 다시 균형을 깰지 제시어 골라주시죠. 안녕 하겠습니다. 안녕. 대중문화 문제입니다. 아직 뜨거운 내 심장 가져가 안녕.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한 국내 창작 뮤지컬의 일부분이다. 전쟁 후유증에 시달리는 한 참전용사를 통해 역사 속에 흔들리는 개인의 삶을 보여주는 이 뮤지컬은 얼마 전 이라크 파병에 대한 반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8년간의 장기 공연을 접는 마지막 공연을 가졌다. 이 뮤지컬의 제목은 무엇일까? 답은 블루 싸이공 하겠습니다. 블루 싸이공. 정답입니다. 다시 3대 2로 앞서면서 누적 상금 5,170만 원. 3라운드 들어 이제 겨우 반을 풀었는데 벌써 상금이 5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잘하면 상금 최고 기록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최성훈 군이 다시 동점을 만들지 제시어 골라주시죠. 오래오래로 하겠습니다. 오래오래 건강상식 문제입니다. 오래오래 살고 싶으면 이것을 먹어라. 최근 미국의 한 대중 잡지가 소개한 오래 살게 해주는 10가지 음식들 중 하나인 이 과일은 소스나 샐러드, 캘리포니아 롤의 재료로 많이 쓰인다. 다른 과일에 비해 지방 함유량이 높으며 악어의 등처럼 울퉁불퉁한 껍질 때문에 악어배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 정답입니다. 대단합니다. 3대3 다시 동점이 되면서 누적 상금 5,67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와 성훈 군 상금이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 나중에 이 많은 상금을 다 가져간다면 어떻게 쓸래요? 절반은 뚝대사 할머니 보약 사드리는 데 쓰고 나머지 반의 반은 노트북 사는 데 쓰고 반의 반의 반을 나머지 반의 반을 떼서 친구들한테 쏘고 친구들한테 쏜다는 얘기는 과자나 사탕이나 그런 거겠네요? 예 그래요. 아주 지금 받은 상금만 해도 배 터지게 먹겠습니다. 보약은 나 혼자 먹을 수 없다. 할머니도 드리자. 예 그래요. 정말 아주 기특한 학생이에요. 예. 자 여기서 다시 김용남 씨가 앞서 나갈지 제시어 골라주시죠. 한강변 고르겠습니다. 한강변 상식 문제입니다. 야생 이 동물 서울 한강변에 출연. 최근 서울 한강변에 가족으로 보이는 이 동물 3마리가 목격돼 화제가 됐다. 사슴의 한 종류인 이 동물은 뿌리 없고 몸집이 작으며 지방에 따라 보노루, 복장노루라고도 불린다. 수컷에는 견치라고 하는 송곳니가 있는데 이 동물의 이름은 무엇일까? 답은 고라니 하겠습니다. 고라니 정답입니다. 다시 4대3 한 걸음 앞서 나가면서 누적 상금은 6,17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김용남 씨는 부인하고 둘이서 독특한 두 분만의 대화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대화법이? 세 개를 동물의 왕국으로 만들어요. 동물의 왕국? 세 개를 동물의 왕국으로 만들었는데 사자가 알고 뭐라 그랬어. 여기서 사자는 교장선생님을 뜻합니다. 실례지만 그런 정도의 대화는 김용남 씨가 아니라 여기 있는 최성훈 군이 해야지 어울리는 건데. 그런데 그 참 어떻게 두 분 사이에는 잘 통하나 봐요. 영원한 청춘인형입니다. 그래요. 또 나름대로 젊게 사시는 그런 비결이 될 텐데. 최성훈 군 제시어 골라주시죠. 경연대회로 하겠습니다. 경연대회 영어검색 문제입니다. The person chosen who was the closest in acting like a famous person in a contest in Britain. Recently, a lot of people who can't forget this legendary man created a contest to be chosen as the person who can act and look the most like this famous deceased person. In blackpool, Britain. He had thick sideburns and dances by shaking his bottom. He was a hero among the American youths in the 1950s. Who was this famous person? 검색시간 40초 드립니다. 검색시간 40초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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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 초청장 없으면 입국 불가.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먼저 초청장을 받고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 나라는 광활한 국토와 풍부한 석유 자원을 보유했으며 앞으로 세계적인 산유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큰 국가다. 수도가 아스타나인 이 나라는 어디일까. 답은 카자흐스탄 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답입니다. 좀 섭섭하네요.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대한민국 최고의 명예에 도전한다. 퀴즈 영예. 출제되는 4개의 문제 중 3문제를 맞춰라. 최고 난도의 문제. 최고 상금의 도전. 오늘이 도전 상금 6,670만 원. 단양 한빛고 교사 김용남. 퀴즈 프로 5연승에 빛나는 논술의 재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퀴즈 영웅에 도전한다. 4라운드는 도전 상금에 따라 문제의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출제되는 4문제 중에 3문제를 맞춰야 상금과 퀴즈 영웅의 자리를 획득하는데요. 문제 A, B, C 세 가지 세트가 있습니다.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A 고르겠습니다. A 세트로 최후의 도전 4라운드를 시작합니다. 이 운동은 액체나 기체 안에 떠서 움직이는 작은 입자들의 불규칙한 운동을 말한다. 물에 떠 있는 꽃가루를 관찰하다가 가루에서 나온 입자가 불규칙하게 돌아다니는 것을 관찰한 것이 이 운동의 시초라고 하는데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딴 이 운동은 무엇일까? 답은 브라운 운동 하겠습니다. 브라운 운동. 정답입니다. 퀴즈 영웅으로 가는 첫 발걸음 산뜻합니다. 이제 남은 3문제 중에 2문제를 더 맞히면 6,670만 원의 상금을 얻습니다. 스스로를 논술의 제왕이라고 하셨는데요.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수험생들, 그 논술 비결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모두 아는 얘기지만 복서 많이 하고 신문에 칼럼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뛰어난 선생님 밑에서 잘 첨삭 취소 받으면 됩니다. 네, 그래요. 행복한 얘기죠. 퀴즈 대한민국을 많이 보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네, 많이 되죠. 다음 문제 드립니다. 다음은 세계 역사의 중심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표현이다. 팍스는 평화를 의미하는데 빈칸에 들어갈 라틴어 표현은 순서대로 무엇일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지배하던 전성기의 로마. 19세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던 영국. 21세기엔 중국이 세계 중심이 될 거라는 뜻. 답은 로마나, 브리타니아, 차이나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이요? 로마나, 브리타니아, 차이나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자, 비슷하긴 했는데요. 순서대로 팍스 로마나, 팍스 브리타니카, 팍스 시니카입니다. 예, 아쉽습니다. 자, 이제 남은 두 문제를 모두 맞춰야 6,670만 원의 상금을 얻습니다. 올해 이제 3년간 가르치던 아이들이 졸업을 하는데요. 자, 한 말씀 하신다면요. 3년간 참 유은정, 고은정 많이 들었다. 얘들아, 사회 나가도 열심히 즐겁게 행복하게 살자. 예, 그래요. 자, 세상에서 제일 예쁜 부인한테도 한 말씀 안 하실 수 없겠죠? 자기야, 평생 자기만 사랑해. 예,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 문제가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될지 문제 드립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둘레지의 저서 감각의 논리는 이 화가의 작품을 통해 감각과 논리의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이 화가는 주제 대상을 연극 무대 속에 배치하듯이 표현하거나 빈 공간 속에 인물이나 사물을 변형시켜 그로데스카하게 묘사함으로써 인간의 불안과 공포를 표현했다. 그림의 소재를 기형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으로 유명한 더블린 출신의 이 화가는 누구일까? 5초 드립니다. 아쉽습니다. 답은 프란시스 베이컨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김용남 씨 퀴즈 영웅 도전에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